핸 그 팀장 좋아하나? 야, 그거들 야, 그들도 뭐 동네에서 주워드는 소리가 있는 것 같지? 뭐? 뭐 주워들만한 게 있긴 있는 것 같지? 뭘 주워들었지? 야, 근데 그 아이거든? 아이고? 아이고? 나는 두식이라고 좋아하는 애 따로 있다! 나는 두식이 좋아한다, 두식이 나는ắt 투위...? 나는 그걸 바로말해야해요 지금 ㅋㅋㅋㅋ 저거 너무 뭐야!